올라간다 설력이 올라간다 번격홍입니다 미니테스 마지막 3번 나왔습니다 아 감격스럽습니다 여튼 1번 들어갑니다 자 모든 고용자들에게 고용자들 자 우리는 have been pleased 현재 완료 수동형 자 우리는 모두 기뻐졌어 2 be able 2가 2 부종사 원인의 부사용법이죠 제공할 수가 있어서 be able 2 동사 원형 on-site는 그 지역에 바로 그 지역이란 뜻이요 i 돌보는데 full-time employee 정규직 고용자들에게 4는 기간의 전치사 동안 지난 10년동안 매우 자랑스러운데 우리의 시설에 그리고 우리는 주어가 우리에요 복수동사 1번 R 그리고 우리는 의도하는데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을 이 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설이겠죠 facility at the highest 가장 높은 레벨로 그러나 in this economy 이 경제란 말은 좋지 않은 경제겠죠 우리는 발견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가 목적어 necessary 에서 to가 뭐냐면 진목적어 임포즈는 부과하다 부과하는게 필요하다고 daily 일상의 요금을 to partially 부분적으로 커버는 여기서는 덥다 보다는 다루다 다루 다루기 위하여 비용인데 오브 오퍼레이션 작동 드는 비용을 오브 차일드케어 센터에 비록 양보부사들이죠 우리가 깨달았지만 이것이 may 유발시킨다고 몇몇의 어려움을 for 의미상 해주어 고용자인데 who make use of 이 베너핏은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고용자에게 unfairless는 공평함 평등함 속에서 우리는 느끼는데 유저들이 should bear 그래서 bear 고만이고 부담하다 부담해야 된다고 몇몇의 비용을 effective는 효율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효과가 발휘 발휘 되는데 2이라고 해도 되겠죠 3월 1일 날 fees가 주어져 요금인데 use of facility 시설 요금에 대한 요금은 will be deducted 그래서 deduct는 차감된다 자 차가 차 감 되는데 자 페이책 페이책은 여기서는 월급 으로부터 여기서 정리자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 자 철지 여기서는 부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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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on on sliding scale sliding 에서는 차등 비율 자동이 아니고 차등이에요 차등 비율로써 좀 다르단 말이에요 based on the 페이책 월급 비율인데 각각의 고용자의 그리고 number of 숫자 아인데 인케어센터에 있는 아이의 숫자에 근거해서 제발 읽어라 명령문 enclosed 동봉되어진 동봉되어진 동봉이란 말은 봉투 속에 들어가진 rate schedule 비율 schedule 비율 For further than 5 비율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혹은 To ask 질문을 묻기 위해서 About 이 정책은 I 돌보는 거 유상으로 바뀌는 정책 제발 컨택해라 그 다음 베네피트 오피스에 보양 사무실에 David Leeser CEO인데 헨리 붉턴 컴페니 회사에 뭐 이거는 주제도 없죠 쉽죠 그래서 답은 3번 유료와 보육시설의 방침을 알리기 위하여 과제하고 마치겠습니다